들으면 들을수록 풍요로워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은행나무 출판사의 The Rule이라는 책입니다. 같은 제목 책들이 여러 권 있어서 좀 찾을 때 아마 저자명으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닥터 매직 이도영 원장님이십니다. 이 책은 특히 이제 리치 편 The Rule의 리치 편인데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에 명령하라. 명령을 반복하라. 그들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계 최고의 주식 부자와 부동산 재벌이 됐을까. 인생 역전의 숨은 비밀이 여기에 있다. 이 저자 이도영 원장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신데요. 뿌리 깊은 한의원 원장으로 노화 방지와 장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의사다. 진맥의 비결을 알기 위해 학부 시절부터 명상법과 기공법을 두루 익혔다. 한국 주식계의 고수들과 경영자들 각계각층의 유명인들을 진료하며 알아낸 그들만의 성공 비법이 기공과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원리와 밀접함을 깨닫고 이에 대해 오랜 기간 강의해 왔다. 두산 프로야구단 선수들에게 성공 명상법을 강의하는 등 성공과 자연법칙 명상을 연계해 널리 알리는 중이다. 여러분 1999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요 출연진의 건강을 담당한 한의사로 방송가에 알려지기 시작하셔서 여러 유명인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계시고 MBC, KBS, SBS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인이시죠. 또 재미있는 건 소설 그녀의 왕국으로 2000년 PC 통신 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고 SF 소설도 판타지 소설도 쓰시는 아주 다재다능한 한의사십니다. 이 책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는 느꼈고요. 오늘 앞에 또 전체를 개관하는 도입 부분, 재미있게 이 책은 도입 부분 자체가 일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 앞부분 1부하고 이제 중간중간 제가 정말 아 이거는 정말 통찰력이 깊구나 하는 내용들 조금 첫 시간으로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의 목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1부 당신은 축복받았다. 제2부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이게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통찰력 깊게 잘 적어주신 것 같고요. 제3부 소원 해결하기. 부와 명예 성공을 이루는 법칙.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통찰에 관해서는 공감이 되는 분들이 참 많았고요. 근데 무의식에 관해서는 조금 저는 이제 시각이 좀 다르긴 한데 무의식에 관한 내용은 이제 그거 좀 다르고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통찰력 깊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4부 부자되기 실천편 이제 부록 주식 고수들의 부자되는 핵심 룰. 이래서 아주 매력적이게 다가올 수 있는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부 당신은 축복받았다. 이게 전체를 개관하는 서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서문과 결문 그리고 그 사이를 읽는 목차를 먼저 보시는 것이 그 책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고 이 저자가 무엇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어떤 질문에 관해서 저자가 답으로 이 책을 쓰고 있는지가 명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프로로그, 에필로그, 목차 이 순으로 아주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책을 꿰뚫어보시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직접 책을 소장하셔서 정말 좋은 책들은 여러 번 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워낙 이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완전히 꿰뚫어서 읽어야 되는 책들도 있고 또 많은 책들의 경우에는 서론, 결론, 그 다음에 목차의 그 연결의 흐름 그 중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부터 발취독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독서니까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처음부터 교과서를 끝까지 보도록 훈련받은 결과인데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정독해야 될 책과 또 발취독해야 될 책과 그냥 쭉 강냥 살펴보면 되는 책들과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셔서 즐거운 독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연향을 아십니까? 만약 당신이 해변을 걷다가 특이한 돌을 발견했는데 그게 용연향이라면 당신은 엄청난 횡재를 한 겁니다. 단단한 돌처럼 생겼는데 돌보다는 가벼워서 물에 뜨고 소똥 같은 냄새가 난다면 용연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용연향은 향유 고래가 뱉은 토사물이 굳은 것으로 고래똥으로 불립니다. 사람으로 치면 5바이트 한 게 굳은 건데 향수의 귀한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가에 팔립니다. 2017년 발견된 60kg의 용연향 가격이 28억 4천만 원으로 매겨졌다고 하니 1kg당 4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고가입니다. 이걸 줍게 되면 그야말로 바다의 로또 횡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해변을 돌아다녀야 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이걸 주울 확률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어렵고 드뭅니다. 평생 당신이 바닷가만 돌아다녀도 헛수고만 할 가능성이 99.99%이니까요. 사실 당신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용연향을 발견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지만 세상의 어떤 원리를 이용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행운사용법이라는 책에서 네이클로바를 기르고 네이클로버가 길러지는 7단계로 아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드렸던 거죠. 자신이 알고 행했던 모르고 행했던 성공원리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저마다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고래동을 찾는 것보다 현실적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성공하는 비법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알고 싶지 않습니까? 게다가 당신은 운 좋게도 용연향 보다 더 가치 있는 비법을 할 기회를 지금 손에 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 비법 같은 게 있을 리 없다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미신까지 다 비법으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해 우주에 성공하는 법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흘러가는 법칙의 원리를 이해하며 당신의 성공에 마음껏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책을 읽다 보면 뚜렷하게 알게 되겠지만 땅으로 떨어지는 물체의 움직임 이면에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변화의 이면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오로지 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지혜의 책과 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게임의 룰을 아는 자가 그 게임을 지배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변호사가 강한 이유는 이 사회가 돌아가는 법칙에 관한 이해가 더 깊기 때문이고 의사가 강한 이유는 생명의 법칙을 더 잘 알기 때문이고 또 신비주의자라든가 영성가가 강한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넘어선 우주의 법칙 정말 영혼의 법칙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법칙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아주 쉽게 정리한 것이 바로 4학년 라이프 체인저 코칭으로 이것을 가장 심플하게 명료하고 쉽고 재미있게 정리한 거죠. 이 책에서는 세계적으로 최고 부자의 대열에 있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어떤 성공 비법을 실천하는지 한국에서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룬 최고의 주식 부자들과 부동산 재벌들이 어떤 성공 비법을 지녔는지 그 중요한 핵심을 세세히 설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의 노숙자들이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뤄 큰 부자가 되었는지 그 사례마다 숨은 원리들을 모두 밝혀놓았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원하기만 해도 다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환상만 심어주는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실생활에 적용되는 노하우까지 단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룰을 제공하여 실제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물론 이것으로 당신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책 내용 구석구석에 숨겨진 원리를 당신이 무시하면 별것 아닌 한 권의 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짝이는 눈으로 그 원리를 탐독하다 보면 이 책은 금은보화가 숨겨진 보물 지도로 변할 것입니다. 이미 시중에는 성공원리를 다룬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공원리의 초급 단계만 말하거나 성공원리에 대한 환상을 갖게 쓰인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실천해도 안 되는 이유를 독자들은 모릅니다. 왜 기존의 성공원리 책을 읽어도 특별한 효과가 없었을까요? 금방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성공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적용될 때는 당신에게 맞게 정확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떠먹여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대1 개인 레슨처럼 당신의 이해도에 맞게 그걸 풀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당신에게 이 방법은 왜 안 맞고 저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도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행운 사용법하고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 이제 다뤄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비춰 사물을 이해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컬러로 보기 때문에 다른 동물, 존재들도 컬러로 볼 거라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유류의 대부분은 거의 흑백의 시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키우는 개도 흑백에 가까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외계 생명체 역시 이럴지도 모릅니다. 만약 다른 행성에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는데 그 외계인은 우리 지구의 포유류처럼 흑백으로 세상을 본다고 합시다. 당신이 외계인에게 빨간색을 가르쳐준다면 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흑백 텔레비전에서 빨간 사과를 보면 적당한 회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외계인은 적당한 회색 톤을 당신이 빨간색이라고 따로 부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외계인은 절대로 빨간색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상상석 외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의 동물들 모두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과 당신이 느끼는 세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책이 설명하고자 하는 성공원리가 건물 100층에서 본 풍경이라면 99층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이해를 합니다. 50층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풍경을 책이 표현만 조금 다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깨닫기보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라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1층 사람들은 아예 책이 엉터리라고 여깁니다. 1층에서는 앞 건물에 가려서 저 먼 풍경이 보이지 않는데 100층의 풍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수많은 성공원리 책들의 경우 1층과 100층만 언급하고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끊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의 연결고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목표한 곳에 도달할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어떻게 쥐고 던지는가에 대한 요령을 알려줬을 때 야구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접하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뭐 다른 책에도 흔히 있는 공 던지는 방법이겠지. 그러나 전문으로 훈련을 받은 투수는 자신이 벽에 부딪혔을 때 그 요령을 읽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귀중한 지식임을 깨닫습니다. 정말 해보고 벽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그 진가를 제대로 깨닫는 법입니다. 저는 한의사입니다. 처음 한의대에 입학했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것이 조선시대 궁중의 의사들이 왕비를 진맥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사실 현대 의사들이 손목을 잡아서 병을 말아 맞히는 것도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손목의 맥박은 강하고 약하고 빠르고 늦고 정도의 차이만 보여주는데 그걸 잡아보고 어떻게 무슨 병이 걸렸는지 일일이 알아맞히겠습니까. 하물며 옛날 조선시대 때 왕비의 진맥을 손으로 직접 짚어보지도 않고 비단실로 알아냈다고 하니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희한한 의술입니다. 비단실 진맥은 왕비의 몸을 비단실로 묶어서 방문 바깥에서 실을 잡고 그 사람의 병을 알아내는 의술인데 현대의학이나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이런 기술은 완전히 허구일까요. 필자의 의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한의사가 놓는 치매 치료 원리도 현대의학으로 보면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금속바늘로 몸을 자극한다고 해서 약도 먹지 않고 병이 왜 낫는지 현대의학은 결과를 보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의학에서 침은 인체의 기운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에너지이기에 현대과학도 그냥 심리적인 영역이라고 치부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조선시대에는 의술을 다루는 이들이 명상, 단전호흡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를 좀 더 민감하게 느꼈기 때문에 비단실 진맥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명상과 단전호흡 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지만 항상 벽에 부딪혀서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비단실 진맥은 고사하고 기라는 실체도 불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즈음 중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기공수련사의 직계제자 한 분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 배웠더니 그동안 왜 벽을 못 넘었는지 핵심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연결고리가 빠져있는 것들을 매우니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함과 기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비단실 진맥 단계까지는 못 갔지만 손을 직접 짓는 진맥에서는 일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살펴보니 요가, 단전호흡, 각종 명상법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운이 좋게도 진맥으로 유명세를 얻은 덕분에 각계의 최고로 성공한 스타들과 재력가들을 많이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을 관찰하면 할수록 일반인과 남다른 점이 있으며 어떤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책을 손에 잡은 당신은 두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축복. 당신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엄청난 행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람이 탄생하려면 정자가 한 번에 1억에서 3억 정도가 수정을 위해 출발을 합니다. 그 중 목표를 이루는 정자는 오직 하나. 그것이 당신이 얻은 행운의 확률입니다. 최소 1억분의 1. 한국 로또에 당춤될 확률이 대략 800만 불의 1이니 당신은 대략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12배나 힘든 행운을 단숨에 거머쥐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일생에 한 번만 정자를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적게 잡아도 남자가 1년에 10번만 사정하고 20년 동안만 성생활을 한다고 쳐도 무려 200번을 분출합니다. 그 중에 자녀를 평균적으로 둘을 낳는다고 해봅시다. 즉 200번 곱하기 1억 정자는 200억 정자. 그 중 단둘만 사람이 되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 행운의 확률은 1백억 분의 1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수가 77억 명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위기가 와서 지구가 멸망 직전입니다. 유엔의 지구탈출 우주선에다 딱 한 명을 태우는데 그 대상이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명을 뽑습니다. 그의 미국, 중국, 인도의 수많은 국민들도 탈락하고 당신이 당첨될 행운의 확률이 77억 분의 1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당신 평성에 벌어질 수 있을까요? 800만 불의 1이라는 노또 당첨도 평생 이루기 힘든데요. 그런데 당신은 그보다 힘든 1백억 분의 1 경쟁률을 뚫고 행운을 거머쥐고 사람으로 태어난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둘째 축복은 이 책으로 인해 당신은 성공의 원리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당신을 창조할 때 너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어. 내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친절하게 인생 사용 설명서를 첨부해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고민도 없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될 텐데요. 하지만 당신과 저는 그러한 설명서는 구경도 못해보고 태어났습니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는 당신에게 그러한 방법을 전혀 가르쳐주지도 않을 셈일까요? 아닙니다. 창조주나 우주는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에게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으로요. 만약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면 그의 뜻은 자연 법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하늘의 뜻대로, 자연 법칙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나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이루고자 하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성공학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간과하고 있던 핵심입니다. 바라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동의가 되죠? 비유를 하자면 당신은 지하 100미터의 갱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서 갱도 입구가 무너졌습니다. 혼자 작은 공간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신은 당신에게 엄청난 위력에 핸드 굴착기 하나를 주며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이 굴착기는 1분당 1미터를 팔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굴착기로 바닥을 뚫겠습니까? 사선으로 천장을 뚫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신은 사선으로 천장을 뚫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당신이 아니라 석기시대 원시인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원시인은 당신처럼 과학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핸드 굴착기가 무거우니 들고 천장을 뚫는 것보다 본능적으로 편하게 바닥을 뚫습니다. 과연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위로 뚫으면 100미터면 끝날 일인데 아래로 뚫으면 지구의 지름을 다 통과해서 지구 반대쪽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구 지름이 대략 1만 3천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분당 1미터를 뚫어도 1천 3백만 시간이 걸립니다. 와우 단 1분도 쉬지 않고 뚫어도 9천일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24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뚫어도 이렇게 걸리니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원시인이 원하던 목표도 당신처럼 탈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도구를 지녔다 한들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면 영원히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인생에다 적용해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목표는 큰 부를 이루는 것. 창조주가 당신에게 성공의 좋은 도구로 당대 최고의 작곡 재능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재능을 알지 못하고 치킨집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합니다. 레시피와 소스를 독자 개발해서 프랜차이즈로 만들려 합니다. 성공하면 몇 십억도 벌 수 있다며 밤낮으로 영업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요리 재능은 평범한데 반해 기존의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많은 전문 연구진들이 새 상품을 계속 내놓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돈으로 대규모 마케팅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현실은 그들을 뛰어넘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새 노년까지 고생만 하며 빚에 허덕이게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당신의 작곡 재능을 알아차리고 노래를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저작권료로 100억대 부를 이루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갱도의 비유로 돌아갑시다.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된다고 믿으면 된다. 그러나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원신이 굴착길을 아래쪽 지구 중심 방향으로 뚫으면서 된다! 된다! 하고 아무리 외쳐봐야 9천일을 뚫어야 할 것이 하루 만에 뚫어질 리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된다! 된다를 외치며 긍정적으로 살아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붙잡고 긍정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방법이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인생을 허비할 뿐입니다. 무너진 갱도의 비유를 바꿔보겠습니다. 신이 당신에게 도구로 핸드 굴착기가 아니라 쇠젓가락 하나만 달랑 줬다면 어떨까요? 참으로 미칠 노릇입니다. 암석을 뚫는데 이걸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1미터를 겨우 팝니다. 정확한 방향인 천장을 선택해서 파더라도 100미터를 파려면 100일이나 소요되니 그 전에 목말라 배고파 죽고 말 것입니다. 즉 방향을 정확하게 선택해도 도구가 너무 좋지 않다면 이 역시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된다! 된다로 자신을 쉐내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이처럼 방법이 너무 비효율적인데 방법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무모합니다. 결국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지만 불가능한 목표는 긍정적으로 밀어붙여봐야 불가능합니다. 방법이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무작정 쫓아갈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과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당신에게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할 것입니다. 창조주가 있다면 하늘의 신이 있다면 당신이 혼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데에도 버려둘 리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르고 잘못된 방향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즉 방향과 방법을 보다 나은 것으로 바꾼다면 하늘이 당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창조주나 우주의 법칙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당신과 함께하고 있으니 깨닫게 되면 당신의 행운이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찾아올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1백억분의 1의 행운을 거머쥐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1백억분의 1, 그 확률을 틀고 태어난 당신이 고래똥보다 귀한 책을 만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행운의 여정을 시작해 보실까요? 자 이제 중요하게 다가왔던 구절들, 발취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종종 종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제멋대로 나쁜 생각도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은 물질 세상에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당신의 머릿속에서 머물게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당신에게 마련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다 현실화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게 안전장치다 얘기합니다. 평범한 생각의 영역, 이 안전박스 내에서 당신의 일상생각 거의 전부가 이루어집니다. 안전박스 내에 어떤 생각에도 신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신을 원망하고 저주해도 그에 따른 벌을 주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에 대한 경배나 절실한 부탁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희망이든 절망이든 기도든 저주든 모든 당신의 생각이 그냥 평범한 생각의 영역에서 맴돈다면 우주와 신은 당신에게 거의 무관심하게 반응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각의 에너지가 저 레벨에 있어서 외부 반응도 미약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혜를 다룬 어떤 책들은 말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며 이루어진다. 당신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끌어당김의 원리로 좋은 일이 끌려올 것이다. 글쎄요. 일부는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소원을 빌어도 현실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안전박스 내에 있는 낮은 레벨을 가진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았으면 해결 방법의 단서가 나옵니다. 법칙에 따라 안전박스 내에서 벌어지는 생각들이 외부에 영향을 못 미친다면 안전박스 바깥으로 나오게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요? 안전박스 안에 모든 평범한 생각을 우리는 일상의 마음이라고 칭합니다. 이걸 현대과학으로 분석하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상의 마음의 뇌파는 주로 베타파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파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다섯 가지 파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판됐지만 너무 보물같은 책 운명의 법칙에서 이 뇌파 부분 조금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연구로 보통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뇌파의 진동수가 상승할수록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사람이 흥분해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는 뇌파의 진동수가 70Hz까지 올라가 감마 영역의 상한성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 창의력은 거의 0에 이른다. 흥분에 날뛰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다. 뇌파가 상당히 높은 베타 영역인 21에서 38Hz에 해당되는 상태만으로도 초조, 스트레스, 공포가 지배한다. 그러나 심신을 안정시키고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뇌파의 진동수는 20Hz 아래로 떨어진다. 내면의 그림을 볼 수 있는 명상 때와 같은 깊은 긴장 이완 상태에 들어갈 때 뇌파의 진동수는 14Hz 이하로 떨어진다. 그리고 이때 알파 상태라고 하는 창의력이 뚜렷하게 상승하는 상태에 도달한다. 이게 이제 점점 애고게임에서 셀프게임으로 들어가는 뇌파의 상태죠. 안정상태가 더욱 심도 깊은 차원에 이르면 뇌파의 진동수가 7Hz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 범위를 세타 영역이라고 하며 이때 창의력이 한층 높아진다. 이 영역에서는 훌륭한 정신치료사가 제 역할을 하게 된다. 뇌파의 진동수가 그보다 더 떨어져 3Hz 이해가 되면 깊은 수면 상태인 델타 영역에 들게 되며 이 영역에서는 요가 수행자나 라마교 승려의 발전된 의식 상태가 활동한다. 우리는 매일 밤 수면 중 이 모든 상태를 연속적으로 겪는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램 수면 상태에 들어가기 전 다시 베타 상태에 이르러 내면의 그림이 동반된 꿈을 꾸게 된다. 그러니까 가능한 우리의 뇌파 상태가 심장파동과 조화를 이루면서 알파, 세타, 델타 영역까지 갈 때 우리가 정말 우리 본연의 모습에 굉장히 가깝게 되고 그것이 요새 양자 물리학자들이 추론하고 있는 제로포인트 필드, 0점장, 아카싱 레코드의 모든 기록이 있다는 그 텅 빈, 충만한 그 시공간을 초월한 그 공간 영역과의 어떤 연결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겠죠. 그럼 핵심은 어떻게 우리의 뇌파를 델타, 세타, 알파파 이쪽으로 잘 유지하고 또 당연히 베타, 감마파도 인간이니까 당연히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뇌파 영역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를 지혜롭게 또 어떤 영역에 가능한 잘 머무르는가가 우리의 어떤 성숙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든 당신의 뇌파가 베타파를 벗어나는 유형일 때 당신 주위에는 뭔가 평범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파수가 바뀌고 주파수가 바뀜에 따라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공명이 일어나서 그것에 맞는 파동들을 또 에너지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일상의 마음을 뛰어넘는 강력한 뇌파가 아니면 소원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계점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생각만이 그 목적한 바에 다가갈 확률을 높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강력한 뇌파, 고레벨 에너지의 생각, 인계점을 뛰어넘는 힘을 지닌 생각 이 두 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심장 파동을 여러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죠. 하트메스라는 세계 최고의 심장과학 연구소에서 이제 이너밸런스나 M웨이브 같은 어떤 기계들이죠. 굉장히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핸드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 HRV라는 우리 심장 박동과 박동 사이의 그 간극을 측정하는 그런 기술들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에고게임을 하고 있는지 셀프게임을 하고 있는지 미운 우리 새끼 게임을 하고 있는지 또 백조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도 분명히 아주 활용하기 좋으신 신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게 이제 어떻게 하면 에고게임과 셀프게임을 구분할 수 있나요? 할 때 제가 한 4, 5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구절. 신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의 룰인 자연의 인과관계와 조화를 더 우선시합니다. 뭐 이건 쉽게 얘기해서 신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고층 빌딩에서 낙하선도 없이 그냥 뛰어내리면 법칙이 우선하죠. 중복의 원리 때문에 우주의 조화를 위해서 자연 법칙을 깨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룰 중에서도 더 중요한 어떤 상위 룰이 있죠. 끌어당김의 법칙 전에 방금 소개 드렸던 운명의 법칙에서는 대극의 원리가 끌어당김의 원리보다 더 상위의 원리로 됐다는 그 위계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해서 끌어당긴다고 끌어당기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무의식에서는 반대 방향의 역동이 일어나면서 내가 원치 않는 반대의 극성의 것을 끌어당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끌어당김의 법칙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정말 중요하죠. 결론은 신이 계셔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도움받고자 한다면 무작정 기도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나올 결과보다 플러스 알파의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기도나 명상이든 자연 법칙의 원리를 응용해서 한 차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신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당신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엄청난 행운과 자유우주를 준 이유는 오직 하나 당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통해 당신 영혼이 발전하여야 합니다. 발전하라고 인간에게 자유우주를 줬는데 걸핏하면 나 힘드니 당신이 해결해달라 이렇게 매달리면 신은 어떨까요? 가령 어떤 이가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막상 물에 뛰어드니 물에서 염치는 것이 무섭다고 계속 배 위로 꺼내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꺼내주면 그는 평생 수영을 배울 수나 있을까요? 인생에서 당신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때 흥미롭게도 가산점이 붙습니다. 인생은 컴퓨터 게임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자 저도 이제 사이토이토리가 인생은 게임과 같다. 또 뭐 마더테레사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쇼펜하워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오케이 그렇다면은 인생은 게임이라는 가정을 한번 받아들여서 게임을 한번 우리의 영혼을 또 나의 영혼을 나의 정신을 성승시켜가고 레벨업하는 게임이다. 이런 가정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스스로 저에게 적용하면서 발전시키는 게 바로 라이프체인저 코칭이라는 7단계의 코칭인 거죠. 당신이 영혼을 레벨업할 때 가산점이 붙어서 더 좋은 능력을 지니고 그 능력으로 원하는 아이템을 얻고 또 원하는 장소를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난의 구역에서 충분히 깨달아 영혼을 레벨업하게 되면 그 고난의 구역을 클리어할 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게임의 어느 층에서 보스를 물리치면 보상을 얻고 다음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여러분의 에고 게임에서 그 어떤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안 하시면 정말 똑같이 반복되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무시 게임이다. 그러면 내가 처하는 환경과 거기 있는 등장하는 어떤 무대라고 치면 환경을 등장인물은 바뀌는데요. 그 무시라는 게임 패턴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지긋지긋하게 반복됩니다. 내가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 당신은 인생을 통해 반드시 발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 소원에 신이 침묵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에 닥친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무작정 매달리지 마십시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그 목적이 고난만 없애달라는 단순한 부탁의 반복이라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통한 발전. 그것도 영혼의 발전.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떻게 당신이 발전을 해서 행운을 거머쥘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상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암환자가 있습니다. 최장암이라서 치료율이 매우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쉼없이 기도를 하며 좋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의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리 주위에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스스로도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해도 대부분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듯 해도 실제 속마음을 분석해보면 병에서 못 벗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강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이 부딪히면 무의식이 훨씬 강력하죠. 나는 병이 나을 것이다. 이제 나의 병은 없어질 것이다. 진짜 진짜. 많은 환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암시를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긍정의 암시를 하는 환자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환자와의 치료율은 놀랍게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 의사협회의 임상조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얼핏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몸의 면역력이나 회복력도 더 활성화되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치료율이 차이가 없다니 임상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병이 나을 거라고 암시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 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걱정도 되지 않아서 그런 암시도 차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디 부딪혀서 다리에 멍이 들었다고 합시다. 이게 나을 거다. 반드시 나을 거다. 이렇게 암시를 합니까? 전혀 걱정도 안 되고 신경도 쓰지 않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거나 암시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내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이 병이 더 진행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형태의 마음이 무의식 속에 꼭 숨어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속마음은 두렵기 때문에 반대로 병이 낫길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속마음에는 부정적인 것이 더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깨닫고 부정적인 것을 줄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별로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의지만 하면 강력한 도움의 손길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마음에 달라지는 점 없이 오직 병치후의 결과만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셈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다만 그 본질을 이해하고 좀 더 나은 방법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난의 괴로움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해방되는 것에만 우선 관심을 가질 뿐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고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 당신의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지금까지는 신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물론 우주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무 끔찍합니다. 우주는 단지 우연히 생겼고 당신도 우연히 생겼다는 의미니까요. 이렇다면 당신의 인생 역시 어떠한 목적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왔다가 무의미하게 가는 그런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의 우주는 자연 법칙에 의해 돌아가고 당신은 그 안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앞서 신이 존재한다고 봤을 때에도 결국 자연 법칙은 신의 의지이므로 그 법칙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자연 법칙을 영리하게 이용하여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면 됩니다. 그러나 우주와 자연 법칙을 이해하며 이해할수록 신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보다 존재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2부 발취독까지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3부부터는 소원 해결하기 부하명의 성공을 이루는 법칙으로 펼쳐져 가는데요. 여러분 이 책은 충분히 소장하셔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이 책의 내용에 전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더 우리의 우주 원리에 대한 인식들을 더 깊게 해주고 내 삶을 좀 더 깊게 또 넓게 통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를 통합적으로 익혀 균형 잡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학교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려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드리는 책들 가능한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하셔서 여러분의 무의식과 잠재의 시간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변화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은 책들을 자꾸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우리의 정신문화가 바뀔 수 있는 나비효과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주세요. 또 정신적 형태로 여러분 책춘함 마음으로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거나 또 물질적 형태로 책춘함 TV 온라인 멤버십에 가입해주시거나 도네이션 해주시거나 또 광고 스킵 없이 봐주시거나 또 참여적 형태로 여러분 이제 책춘함 나비스쿨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씨앗이 뿌려져서 퍼져나가고 있죠.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온라인 라이브 함께하고 있고 토요일날 오전 7시에 온라인 북코칭으로 또 주옥 같은 책들로 북코칭 진행되고 있고 항상 이제 한 달에 세 번째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책춘함 정모가 있죠. 그리고 게임풀 띵킹이라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파워풀한 아주 단기간에 여러분의 무의식의 지혜를 통찰을 이끌어가는 코칭법도 있고 하루만에 북튜버 대기 책춘함처럼 북튜버 대기죠. 가장 쉽고 빠르게 북튜버가 돼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북튜버 그리고 세상을 위한 북튜버 그리고 무자본 무리스크로 기업과 창업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3학년이 이제 북살롱이죠. 4개월을 한 시즌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북살롱으로 베이직 북살롱 2030을 위한 북살롱 머니 북살롱 또 해외에 있는 책춘님들의 요청으로 글로벌 머니 북살롱 온라인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죠. 또 하버드 협상 북살롱 또 스마티스트 MBA라는 CEO들을 위한 북살롱 또 실전 투자까지 함께 겸비할 수 있는 템플턴 실전 투자 북살롱 또 청소년들을 위한 북살롱 아주 다양한 형태로 북살롱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 번 또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4학년 오늘 몇 번 말씀드린 라이프 체인저 코칭 과정 이 게이미피케이션과 이 메디테이션 마인드풀리니스를 기반으로 해서 7단계로 책춘함에서 말씀드린 지혜를 아주 함축적으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잘 코칭해 드리는 라이프 체인저 코칭 행운 사용법 나비 퍼스널 브랜딩 또 이제 이 마음 공부와 실전 트레이딩을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최고 프리미엄 프로그램입니다. 민트 투자 코칭까지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형태가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혹은 참여적이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꿈꿀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해 드려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